쭈매의 하루 나 좀 내버려둬 지금 시작한다 멍 멍 집사 이거 뭔 냄새냐 멍 왜 똥냄새 난다 멍 에라이 더러워서 피한다 멍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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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야 아 아 아 아 확 늘어버린가 가만있어 기다려 어쩌라는거냐고 니가 보자 마시노 니가 보자 마시노 네가 보자 마시노 니가 보자 마시오 니잖아 이 미X나마 으앗 다 돼 함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물어 버린다 멍 필살기 안 보는 척 하다가 덮쳐버리기 어? 달려들어 달려들어 어딜 만지냐노? 도대체 그대 한 번만 더 뺏어 버린다고 없어나서 안τα지는 않다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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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지마? 어 띠이 아 아 집사 놀아주기 힘들다 어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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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좀 씻어라 띠이 띠이 그만해 아 몰라 준비하러 끝 영상 즐겁게 잘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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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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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이